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324회째 포스팅하는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문제구요. 166번이고 전체적으로는 1722번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종합문제가 굉장히 길었는데 참 끔찍하게 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길이는 길게 했지만 드디어 종합문제 세 번째 종합문제가 끝나고 유형별 문제가 다음에는 나옵니다. 아 좀 지루했어요. 뭐 지루했는데 할 수 없죠. 저도 지루했어요. 저도. 다음은 이제 유형별 문제가 문형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읽어보기로 하죠. when the rain is, she will 나왔죠. go out for 3번 갈 거다. 현재는 윌 안 쓰는 거 답 10번이 되겠죠. 뭐 뻔한 문제인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개명대학교 문제네요. 개명대학교. 어? 맞죠? 개명대학교 문제. 네 맞습니다. 개명대학교 문제. 자 when he, 아 이거 아니군요. 아 when he retires. 그가 은퇴할 때면 존스 교수님은 여러분이 요런거 이제는 다 아시죠. 여기 먼저 나올 수 있다는거. he가 바로 프로페서 존스를 거꾸로 받는거에요. 종속절이면 괜찮다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여기다 써야죠. 이걸 when professor 존스 리타이어서 그러면 별것도 아닌 부사절에 너무 강한 뜻이 있잖아요. 그니까 이 순서를 쓰는게 맞습니다. 더 좋은겁니다. 다만 지배관계상 종속절 있으면 괜찮은거에요. government binding theory를 뭐 굳이 논할 필요도 없구요. 아무튼 요렇게 종속절이 있을 수 있죠. 자 한수 교수님은 진행형 일부 teaching이 아유 이거 뭐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중일거다. 이건 아니죠. 기간이 나와있는데 30년 이상을 아유 가르쳐왔다 또는 가르쳐오는 셈일거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b번이 답이 되겠죠. will have taught를 쓰던지 will have been teaching을 써야 되는거에요. 기간이 나와있으면 단순 미래표시든 모습을 상상하던 경우이든 단순 진행형은 안된다는거에요. 그래서 뭐 단순 미래표시라고 얘기한거는 사람이면 의지 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형을 쓰는거에요. 그걸 단순 미래표시의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간이 있으니까 안되겠지요. 그런 얘기에요.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요번에는 동동여자대학교 문제네요. 철콜 목탄은 사용된다고 널리 as a deodorizer 탈취제로서 because the use of gas is ready 되어야 되겠죠. 기체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뭐 너무나 쉬워서 넘어갑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 문제입니다. 히스트리 보았스 라지 라지 폴리티컬은 안되죠. 대부분 정치적이다. 성격상 이런거죠. because he was excellent business man이기 때문에 his perception of what the world might be 다음 몇 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의 의식은 was strongly tinged with business 통찰력이 있었다. 이런거죠. 인사이트는 양적혁명사입니다. 불가산으로 쓰이기도 하고 가산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largely가 대부분의 뜻으로 인사이트 양적혁명사 예문도 갖다 놨습니다. I got more insight about him 그에 대해서 그 이 부분 저 부분 여러가지에 대해서 많은 이런 통장을 저런 about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이트를 쓴거에요. 그에 관하여 이것저것 이런거죠. from reading his book rather than talking to him 그와 얘기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어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었다. the reason should provide valuable insight into 쓴거에요. 그걸 집중하는거죠. nature of the this complex 이 복잡한 조직의 성질에 대한 귀중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런거죠. in nature에서 nature는 성격성질을 양적혁명사일 때 in nature에서는 무관사로 씁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은 경희대학교 문제네요. in response 뭐가 있었겠지만 그에 반응하여 이런거죠. 화이자 뭐 우리 요즘 화이자 적을때 화이자 뭐 파이자로 적던 화이자 한국 화이자 뭐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파이저 발음은 파이저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뭐 화이저 그게 적기도 해요. 많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화이자서는 포커스 디벨로먼트 이 개발 노력을 뭐 점점 더 아 이게 뭐 익스크루시블이죠. 전적으로 뭐 뭐해 이런거죠. 익스크루시브는 이 디에를 꾸미는거에요. 점점 더 베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뭐 큰 돈을 보장을 해주는 약들에게만 전적으로 이거 온의하를 꾸미는거에요. hoping to make up volume their loss in profit margin 그 차이에 있어서 그들이 손쉬는 것을 양으로 보상받기를 바란다. 이런거죠. 비번이 답이구요. 인크루시블이에요. 아무튼 부사 써야되요. 그 뒤에거를 전적으로 그런거죠. 다음은 명지대학교 문제네요. 17271이거 it is finding this community 이 위원회의 발견이 발견이다. 발견이다. 대절이 진주하겠네. temporary 매일 일시적인 조처들은 will not 아하 억제하다는게 읽어 꾸미려면 sufficiently가 되어야 되겠죠. rise in the 실업률의 증가를 충분히 억제하다. 이런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죠. 뭐 줄치기도 안하고 있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들이어서 the process of permutation 발효과정은 일어난다. 공간을 차지하는게 일어나는거에요. take the place 공간을 공간을 안 차지하고 뭐가 어떤일이 일어나겠어요. only in the absence 가 되어야죠. 산소가 없을 때 absence 명사 써야죠. 행사가 아니라 그 다음은 뭐 개명대학교 문제네요. you can look at the menu 맨이 볼 수 있어. 컴퓨터 스크린에서 and 아하 can look and choose 가 되어야 되죠. whatever 프로그램 네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이든지 동사 choose 가 쓰여야 되겠죠. 그 다음 거 볼까요. 개명대학교 먼저 he was in a state of deep 깊은 휴식의 상태에 있다. 명사 써야 되겠죠. deep relaxation relaxation 아 deep relaxing 안 됩니다. 이게 relaxing 동명사라고 주장을 하려면요. deeply relaxing deeply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형용사는 무슨지 못하는 거예요. 동명사라고 오브 동명사라고 주장을 하려면 deeply 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1735 경기대학교 문제네요. it is incumbent for 안 되는 거예요. incumbent to own 이에요. to give a father's 아버지의 충고 before your son lives 집을 떠나기에 해주는 것은 너의 아 의무이다. 당신의 의무이다. 이런 거죠. incumbent 는 책임이다. 의무다라는 단어로 형용사의 보로 전체다 오늘 쓰는 거예요. 오늘 사용한다. 이틀은 가죠. 진주언 투고 참고로 incumbent on you 다음에 for you 는 두 번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당연한 겁니다. 드디어 연습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편부터는 유형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175 문제는 좀 심했네요. 제가 생각하기도 너무 많아요. 근데 뭐 그래도 연습을 그만큼 해줘야 되니까 참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아멘